식초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해삼이 축 처지는 그 맛을 쫄깃하게 만들어주네요. 그렇다면 이제 전복 현면이죠. 전복 현면은 새콤한 맛이 또 있는데 이 전복 자체의 그 쫄깃한 맛을 비린내를 싹 없애였어요. 우리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이 계속 손을 잡으셨어요. 놀라셔요. 사실 고백? 네. 고마워, 고마워. 맛있는데요? 본인이 만든 파스타보다 더 맛있어요? 일단은 싱싱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싱싱하셨죠. 전복이요? 응. 어떠세요? 정말 맛있어. 아주 신선해요. 그냥 계속 먹으려고 노력하고 싶어요. 고마워요. 너무 맛있어. 진짜? 전복. 진짜? 전복. 잘 먹었다. 전복이 사방사방 해삼이, 해삼이 샤방샤방 갈까요? 네 해삼 가봅시다 네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중국에서 중국 국물이 어우 많이 물었어 우와 아유 야 맛이 어때요? 해삼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아아 감사합니다 해삼 한번 믿어보리라 오늘 주인공께서 어떻게 보면 포항 문화의 달인이시거든요 전도사죠 예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포항에는 물회도 유명하지만 회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 스타킹을 위해서 부캐 회로 만든 아트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와아 회로 만든 아트를 보여주겠다 요리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냥 아트예요, 아트 여기 꽃, 뭐 있습니까? 어, 이쪽이 꽃 오, 장미를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? 회로 만들어요 배꽃으로 와아 감사합니다 예, 아 참 오늘 다행히 내 자랑스러운 내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먼 걸음해 주신 포항 물의 달인 감동생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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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Hey 우리 portions 구경 한 번 와보세요 오늘의 큰 건 시골 장터지 마션 청미모님 아버님들 나와주세요 arded by shooting 스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스타킹 무대가 순식간에 장터로 결시를 했습니다. 아니 저 먼저부터 어떻게 스타킹 무대까지 오셨대요? 토요일날 스타킹 6시 30분 한다 아입니까? 네. 와봐야지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있는데 스타킹 최고 아입니까? 예. 아니 그라주나 토요일 6시 반이면 한참 영업을 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? 하이고 영업이 중요합니까? 내 한편을 가동 동시하고 스타킹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원조 비빔탕물을 제공하러 올라왔습니다.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저는 그저께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. 예. 예. 성게칼국수 먹으러 아버지 날께요. 국수하면 전라도 파칼국수가 최고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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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고 파시지 마. 해달은 하니. 예. 병상도 안동에 근진국수가 최고다 이게요. 근진국수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 좋은데요? 그러면 제가 탕대 좋아하는 우리 나영 씨 삼복더위에 뭐 드세요? 삼복더위에는 아무래도 삼계탕이나 삼계탕 그렇지 호동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라도에서는 도시탕 대용으로도 많이 먹고 있어요 하죠 우연식으로 나오셔서 시식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많이 부탁드립니다